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교재의 파트 3 챕터 3에 대한 강의에요 문제 3 포스터 제작 문제는 만드는 파일 크기와 작업해야 될 분량이 많아지는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 문제 1번 배경색과 혼합 모드 레이어 마스크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해주세요 문제 1과 2는 400에 500으로 지정을 했죠 이번에는 3번과 4번은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른 건 모두 동일하고요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 툴 패널 하단에서 전경색을 클릭 한 다음에 색깔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고요 전경색 바뀌었다면 이제 전경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채울게요 Alt Delete 키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제 파일 불러오기를 해서 한강과 비행기라는 파일 두 개를 선택해서 불러와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파일 이제 불러와 준 상태에서 한강 이 파일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저희 작업할 문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지금 파일이 상당히 큰 상태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준 다음에 크기를 조절을 하는데요 컨트롤 다운 표 눌러서 이 격자 보이도록 하고 눈금자 이렇게 보기 편하게 창 분리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빠져나와 주시고요 컨트롤 다운 표 눌러서 격자도 다시 안보이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어 1 패널에서 레이어 2를 스크린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오파시티를 60%로 지정하고요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이제 비행기.jpg 파일을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다운 표 다시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빠져나와 주시고요 바로 필터에서 아티스틱에서 프레스코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특별한 설정이 없으니까 바로 OK 눌러서 설정해줍니다 이제 툴 패널로 가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로 가서 이 라이너 그라디언트라는 것 선택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이 삼각형 표시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 검은색 흰색 돼 있는 블랙 화이트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된 것 쭉 가서 보면은 오파시티라는 게 있죠 오파시티는 100%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드 역시도 노말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리버스가 돼 있다면 교재하고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해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라는 거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 상태로 체크되게 있게 놔주면 됩니다 지시를 보면 레이어 2 비행기.jpg에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여기 FX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이걸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얀색으로 레이어 2에 이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보면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죠 드래그를 가로 방향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교재에서처럼 지정된 위치에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Shift를 누르고 직선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끝에서 마우스를 놔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도 이 레이어 마스크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났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 그라디언트 지정되는 게 달라지니까요 이거는 잠시 강의를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교재에서 설명되고 있는 팁도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파일 그러면 jpg와 psd 파일로 저장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2번 패스와 레이어 마스크 작성하는 것도 앞에 것과 같은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하는 건데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N 눌러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니까 그냥 바로 OK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파일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약수와 커피라는 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열어주세요 그러면 파일 두 개가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 새 작업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창을 끌어다 놓아도 되고요 이 상태로 작업해도 되는데요 배경 이미지를 여기다 붙여넣고 크기를 맞추기 할 때는 차라리 이런 상태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서 다른 것들은 지금 기존 작업과 동일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정할 게 없을 거예요 저희 지시사항을 보면은 배경 자체를 그라디언트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교재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걸 교재대로 설명하기 전에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 툴 패널에서 전경색, 배경색을 클릭을 해서 각각 색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 색상이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그라디언트 툴의 옵션 바에서 제일 처음이 여기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방법대로 설명을 할게요 위에 옵션 바에서 이 삼각형 부분이 아니고 여기 그라디언트 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기존에처럼 프리셋을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 이걸로 선택을 할 겁니다 저희는 교재에서 모두 항상 이걸로 선택해서 색상 바꾸는 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여기서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된 값 FFCC33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흰색 이 부분도 역시 클릭을 해준 다음에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에디터를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세 번째 건데 색상이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이고 있죠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우선 안 보이게 격자를 숨길게요 교재에서 완성된 파일을 보면 색상 표시만 보이고 지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지정하라는 게 지시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냥 출력 형태를 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처럼 Shift 누르고 제일 아래에서 제일 위까지까지 가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이제 약수점 JPG로 가주세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선택해야 되죠 컨트롤 A를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V로 이 작업 이미지에서 해주면 레이어 1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다운표에서 이 위치를 맞추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유변형 상태로 크기 위치를 여러분이 알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이나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격자는 숨겨도 되고요 그 상태로 계속 있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라는 걸로 가주세요 텍스처에서 제일 밑에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있죠 하고 바로 실행되면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약수점 JPG는 레이어 마스크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1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 툴에서 이거 프리셋 색상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다시 블랙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특별히 바꿀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가 놓으세요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안되고 좀 더 진하게 됐다 아니면 너무 옅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대각선 이거를 바로 히스토리에서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커피점 JPG에서 필요 부분을 선택을 할 텐데요 제가 미리 퀵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점선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고 다 선택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번 작업은 패스 툴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 단위로 이렇게 쭉쭉 클릭 클릭해서 드래그 할 필요 없어요 패스 작업을 바로 그냥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D-select, Ctrl-D 해서 선택 없애주고요 펜 툴을 선택해주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는 패스 선택 그리고 여기 끝에 가서는 선택 영역을 Add to Pass Area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좀 화면 크게 한 다음에 작업하면 좀 편하겠죠 자 여기 그냥 이 상태에서 화면 이동은 스크롤바를 움직이거나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펜툴 작업하는데 원하는 위치에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 클릭을 만약에 점 위치를 좀 이렇게 잘못돼서 움직였다 하면 그냥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조정을 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화살표 키하고 저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닫힌 패스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선택 영역 만드는 거 Ctrl-Enter키 눌러도 되고요 패스 패널에서 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 점선으로 보이는 이거를 클릭을 해줘도 이렇게 선택 영역 점선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Ctrl-C로 바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새 문서에서 Ctrl-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Ctrl-T를 누른 다음에 크기, 위치 조절해주면 되겠죠 자 Ctrl-Down표 눌러서 겹자 보이게 조절해도 되고요 그냥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이제 더블 클릭으로 Ctrl-T 빠져나와주고 레이어 패널로 가주세요 여기 레이어 2 상태에서 이제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fx 드롭 섀도우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설정할 거 없으니까 바로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 역시 여기도 특별히 설정할 게 없다면은 그냥 놔두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사이즈를 너무 이게 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로 높여서 이렇게 높이면 이 아우터 글로우가 조금 더 강하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로 끝났으니까 jpg와 psd 파일로 각각 저장하고 모든 파일은 닫아주세요 이제 03번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작업을 할게요 먼저 파일을 새로 문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Ctrl-O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이번에 불러올 파일은 정원1과 정원2 파일이에요 순서대로 그대로 불러와주어서 열기를 해주시고요 모양을 만들텐데 오른쪽에 있는 퍼즐 모양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툴 패널에서 선택해주고요 위에서는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주시고 이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 이 모양은 현재 네이처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오브젝트라는 곳을 가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고 해당 모양 퍼즐 사이에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리지 말고요 바로 이 옆으로 가서 스타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논, 없음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현재 그냥 이미의 상태로 놔주셔도 됩니다 자, 언타이틀 여기에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위해서 Ctrl-Down표에서 격자 보이게 하고요 이제 Ctrl-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그리고 회전도 필요하다면 회전까지 그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T 빠져나와 주시고요 다시 커스텀 툴 상태에서 이번에는 나뭇잎 1, 리프 1에 대한 걸 선택을 할게요 다시 네이처로 가서 OK를 눌러주시고요 해당 모양의 나뭇잎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역시 이미의 색상이죠 그리고 스타일도 논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하면 되니까요 다른 거 설정 없이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Ctrl-T를 눌러주시고요 이게 플립 호리존탈을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주고 그리고 크기, 위치까지 다시 조절을 해서 맞춰주세요 엔터나 더블 클릭으로 Ctrl-T 빠져나와 주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돼요 원본 이미지에서 정원 1이라는 것 파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Ctrl-A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Ctrl-C로 복사해주고요 그리고 Ctrl-V로 현재 상태에서 먼저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 쉐이프 1 바로 위에 들어가야 되죠 이 두 개 쉐이프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다면은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이 경계선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교재에서처럼 처음부터 쉐이프 2를 선택하고 바로 Ctrl-V를 누르면 바로 현재 레이어 바로 위쪽에 이렇게 붙여넣기 되고요 동일한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Ctrl-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처럼 먼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 다음 크기 조절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Alt-Click을 하면 되죠 이 경계선에 가서 Alt-Click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은 쉐이프 1이 아닌 레이어 1이라는 이 정원 1에 해당되는 그림을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필터에 대한 지시가 있을 거예요 필터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가우시안 블러를 지정할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선택하고요 이 값은 어느 정도 흐림 정도가 나와야 되나 이거는 적당하게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Ctrl-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이렇게 맞춰서 조정을 해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나 더블클릭으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번엔 레이어 패널을 쉐이프 2로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이 위에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원 2에서 역시 Ctrl-A를 해주고 Ctrl-C 복사 그리고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역시 이번에도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lt-클릭을 레이어 2와 쉐이프 2 경계선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우선 Move 툴로 한번 이동을 살짝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놓고요 여기에는 이제 필터가 Glass라는 필터가 지정이 돼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크기 먼저 조절을 한 다음에 Glass라는 것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지정을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정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주고요 교재에서 설명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수정 부분은 정오표로 올려져 있을 겁니다 자 필터 메뉴에서 Distort라는 곳에서 Glass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는 이 정원에 해당되는 그림에 너무 강하게 이게 Distort의 Glass가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하게 거의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1 정도만 살짝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정원 1.jpg에서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정 안 했을 거예요 레이어 1이 정원 1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 Stroke를 지정을 해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레이어 1의 테두리는 이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서 안 보이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 1에 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은 이 클리핑 마스크를 한 Shape 1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FX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Stroke를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Stroke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선에 대한 거는 O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ill Type을 보시면은 Color라고 되어 있는데 Gradient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밑에가 컬러가 이렇게 그라디언트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뀐 게 보이죠 자 스타일은 보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 봐야 되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여기는 라이너 상태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앵글은 따로 수정 안 해도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에 대한 색상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라디언트 이 그림을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보던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왔죠 자 프리셋 바로 바꿔도 되고요 색깔 두 개만 바꾸면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프리셋에 보면은 이 오른쪽이 투명으로 미리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For Ground to Transparent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 아래 여기만 더블 클릭해서 지시된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OK 눌러주고요 이 우측 아래는 따로 안 바꿔도 되겠죠 OK를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는 빠져나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쉐이프 1 레이어 밑에 여기 스트로크라고 이펙트 표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쉐이프 툴에 대한 것 레이어 스타일만 따로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 출력 형태를 보고서 이 지시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좀 보기 애매할 거예요 문제를 잘라서 기능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전체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지시가 좀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쉐이프 1에 대한 건 방금 했기 때문에 쉐이프 2에 대한 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쉐이프 2를 선택을 해주고 다시 FX로 가서 지시를 해주는데요 역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4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이번에도 그라디언트죠 자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여기도 라이너 상태로 스타일이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색상이 세 가지 색상이 지정돼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색상이 지정돼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여기서 선택을 할 겁니다 저희는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색상이 몇 가지인지 보여지죠 그래서 블루레드 옐로우라는 것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클릭하고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순서대로 지정된 값 지정하면 돼요 왼쪽 아래에서 더블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색상 값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것 역시 컬러스탑 더블클릭 해주고요 지시돼 있는 값 이렇게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컬러스탑 더블클릭 해주고요 여기도 마지막 값 FF6600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고 이제 에디터도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각도 지정은 따로 지정할 거 없을 거예요 이제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쉐이프 2에 이렇게 스트로크라고 이펙트 표시가 나타나죠 그러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컨트롤 따옴표 눌러서 격자는 안 보이게 해주고 JPG 저장해주고 그리고 PSD 파일까지 저장해주고 이 창들은 모두 다 닫아주면 됩니다 이제 04번 색상 보정과 문자 효과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작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 눌러주고요 크기는 동일하죠 600에 40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파일을 이제 불러야 되죠 컨트롤 5키 눌러준 다음에 드론.jpg 파일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그럼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배경색이 단조롭죠 그래서 배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쪽 선택을 위해서 매직안도 툴 선택을 해주고요 위 옵션바에서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것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바로 옆에 털럴런스는 4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안티알리어스와 컨티구어스 이 두 개는 체크를 해준 상태로 여기 배경 부분을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해주는데 이 안쪽에 프로펠러 사이사이 이 부분도 모두 다 선택해주고요 꼼꼼하게 선택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 완료했다면 셀렉트 임버스 해줘야 되겠죠 자 반전을 해서 드론만 선택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레이어 1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크기 위치 조절 회전까지 해줘야 되는데 자 눈금이 격자가 보이도록 컨트롤 따옴표 누른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해주세요 완료했다면 엔터나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색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위쪽에 있는 이 프로펠러 두 개 색상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컨트롤 따옴표 해서 격자는 안 보이게 해놓고 이 부분만 정확히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1 상태에서 매직완드 툴 이 상태 그대로 이것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정확히 모두 다 선택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가운데 원형 클릭해주고요 Hue Saturation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Adjustment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는 Colorize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이 기능에 대한 설명 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Hue에 해당되는 것은 240 정도로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완전히 240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Saturation에 해당되는 것은 80 정도로 색을 이렇게 높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 지정됐다면 이제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서 지정된 것을 보세요 이번에는 검은색에 흰색으로 아까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Drop Shadow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Drop Shadow는 여기 Hue Saturation에서 하면 안 되고 레이어 1 실제 이미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 영역은 없어진 상태고요 바로 FX 누른 다음에 Drop Shadow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 방향만 확인을 한 후에 바로 OK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만들어진 프로펠러를 보면은 여기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저처럼 안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된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작업할 수는 없죠 자 Hue Saturation 1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우개 툴로 지우는 거 배웠었죠 전경색이 검정색이고 배경색이 흰색인 상태에서 이 지우개 툴로 브러쉬 크기 조절 좀 해주시고 좀 작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이 지웠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색깔을 바꿔줘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색깔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칠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용자 모양 도구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에서 쉐이프 툴로 비행기를 만드는 그 지시인데요 자 그러면 쉐이프 툴 이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찾아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쉐이프의 심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비행기 모양이 되어 있죠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거 색상 지정되어 있죠 혹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논으로 반드시 설정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세요 지시된 색상 값 입력해주고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는데요 자 여기 쉐 세추레이션이 아닌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다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마스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한 다음에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이제 크기 위치 조절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역시 더블클릭이나 엔터키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거 보면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자 FX에서 베벌 앰보스라는 것 선택을 해서 바로 OK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60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6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설명과 팁을 보면은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드롭 섀도우라는 거 아까 썼었죠 여기를 더블클릭해 들어가면 여기 앵글에서 바로 옆에 유즈 글로벌 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방금 지정한 베벌 앰보스도 더블클릭해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앵글이라고 각도 설정할 수 있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120으로 각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각도를 서로 다르게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걸 체크를 없애고서 각도를 조절하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베벌 앰보스만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조절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이 드롭 섀도우의 앵글도 같이 조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앵글 값을 조절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걸 먼저 체크를 없애놓고 그리고 이 각도를 조절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문자 효과 작성하도록 할게요 두 개가 있죠 자 교통수단의 혁명이라는 걸 작성할게요 T라는 거 먼저 클릭을 툴 패널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아무 위치에나 그냥 클릭해서 글자를 만들면 되는데요 자 클릭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로 아직 글자 입력 안 했고요 여기에서 굴림이라고 그냥 글자를 입력을 해보세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글자 폰트명을 직접 입력을 하고 찾는 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에 대한 크기는 46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레이어 스테일로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색상은 그냥 이미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글자를 교통수단의 혁명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레이어 2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올 거예요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도 글자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 자 그 다음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 스타일을 라이너 상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프리셋을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 아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된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서 역시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OK 눌러서 빠져나와 줍니다 역시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완전히 빠져나와 주세요 그 다음 텍스트 입력의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스타일을 이 모양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아크 어프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따로 이 부분 밴드 지정할 필요 없다면은 그냥 원래 상태 50 상태로 놔주고 OK를 눌러주면 되고요 이제 위치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Move 툴 선택을 한 다음에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절대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면 안 됩니다 글자 크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T는 글자 문자에서는 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자 트래픽 레볼루션이라는 영문을 입력을 할 거예요 역시 T를 하신 다음에 먼저 클릭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릭 안 하고 여기에서 현재 레이어 패널이 글자 레이어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서 글꼴에 대한 위에 옵션 바 이 값을 수정을 해버리면 현재 레이어 교통수단의 혁명이라는 이거에 대한 글자 속성이 바뀌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냥 클릭을 해놓고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새로운 레이어 이 문자 레이어가 만들어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같은 경우에는 글자 입력을 했을 때 한글 글자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영어로 선택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선택 폰트 해주고요 레귤러 되어 있는 것 볼드라는 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46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상 지정되어 있네요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고요 컨트롤 엔터나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문자 입력 상태 빠져나왔어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요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은 3픽셀 그리고 색상 컬러 선택한 다음에 지시된 값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OK 레이어 스타일도 OK로 닫아주세요 이제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이 위치를 정확히 다시 조절해주면 되겠죠 미세한 조절은 역시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맞춰주는 게 더 빠르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완료가 됐다면 이 파일도 jpg와 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요 필요 없는 파일들이랑 모두 함께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ратů 감사합니다